도술비 사이로 걸어갑니다 오빠 어디가 꼬막 점심 먹으러 간다 나도 내려가줘 그래 너도 가자 따라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 저쪽으로 들어가자 밥 언제 나와 이빵 목소리 소리 나셨네 꼬막 비빔밥 한상 예 주세요 이걸로 하나 할까요? 네 목소리 소리 나셨네 아 네 엄청 멋있네 요거는 오리떡밥이구요 이케아 진 밑에 탈수도 있어 고맙소 이제 비빔밥입니다 김가루랑 같이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비벼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자님 함께 먹어요 맛있겠죠 잘 비벼서 먹어주세요 잘 비벼서 먹었어요 와우 가슴이 좋다 식이네요 먹음직스럽다 꼬막이 맛있겠네요 내가 좋아하는 잡채 좀 드실래요? 나물도 드시죠 친절하게 10분이 다가옵니다 후식으로 커피 한잔만 합니다 여러분 기장은 참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오 저기 좀 봐 재밌는 떡글 중 추측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쏩니다 기대되죠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아멘